삶은 없지 이게 클래식은 뉴 에코 새로운 초밥을 우리 자랑이 우리 둘 다 엣스토바이 주위에 빠져나가 랄라 랄라 절제대사 무서워 엣스토바이 집에 가져나가 우린 안 살게로 우린 안 살게로 우린 안 살게로 잊지 않고가 절대 엣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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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겠죠? 엣스토바이 늘 시안을 보면 설렘과 무서움이 동시에 할 수 있겠지? 하면서 또 하고 있겠지 시선 이쪽입니다 무릎 하나 팔꿈치 하나 어깨 밀어 어깨 팔꿈치 무릎 힝 힝 힝 힝 와 이게 안 펴지네 앞집어 그냥 리듬 탄다고 생각해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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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재밌어 너가 하아 하아 해줘야 될 것 같아 힝 힝 힝 힝 힝 디노가 없어서 열정기가 없어서 열정기 올라가자 높은 곳에서 울리던 소라타 나의 코에 진위에 맞춰 랄랄라 랄랄라 랄라 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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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욕심나서 할 수 있는 데까진 해보려고요 아프지 않는 선에서 지금 영준이 형이 우리 치고 빠진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 시빠 문중이 어땠어? 이번엔 유산수 안 해도 돼 이미 살 빠지는 느낌입니다 진짜? 성공 제일 힘든 안무 아니구나 약간 옛날에 콘서트 때 너무 힘들어서 올려 나오는 그 흥둥하는 느낌이라고 말이죠? 무대에서, 방송국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오 승관이 좋아 나는 근데 승관이 춘자면 좋더라 승관이 춘자면 좋더라 승관이가 춘자면 좋더라 다 이런 노력이 있었던거지 저희도가 진짜 5시에 가고있어 난 그 시간에 충선을 당할거야 짜투리 시간만 모아도 2시간 되겠다 그렇지 그렇지 승관이가 많이 넣어서 안 돼? 기다리는 거구나 아 맞아요 뚱뚱뚱뚱 뚱뚱뚱뚱뚱뚱뚱 ubers ppr 저지마 저지마 아니 아니야 왜 뭐지? 저지마 고리깐 더 과하게 하려고 딩 딩 딩 딩 딩 딩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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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볶아야 되는데 네 어 어 어 안 본데? 아 사라지는데 잘 괜찮습니다. 괜찮나? 바깥쪽에서 멈추면 돼. 바로 바로. 오케이, 끝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뭐 사왔어요? 벌써 덤에 왔다며? 아니야, 아니야. 진짜 힘든데? 어, 힘들어. 굿바이. 거기가 미쳤다. 역시 근데 안무가 맛있어. 매 신곡마다 저희 안무는 퀄리티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안 늘고 싶어도 춤이 늘어버리는 감사한 상황이죠. 마에스트로도 좀 멋있게 잘 소화해서 저희 퍼포먼스를 기대하시는 분들께 그리고 우리 캐럿들에게 고퀄리티의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프랑스 읽는 데는 외로웠다니께. 진짜? 나도 그랬다니께. 야, 이게 그렇더라고. 진짜로. 여기 너랑 진짜 잘 어울리더라. 이렇게 해야지. 바이. 이게 얇은 걸로 제작이 될 거라고 하는데 일단 이거를 지금 손에 익히려고 하고 있는데 잘 안 익네요. 1, 2, 3, 4, 5, 6, 7, 8, 2, 2, 3, 4, 더 낮게. 한 다음에. 더 높은 곳에서 울리는 소나타. 고. 세. 서? 떼를 움직여요. 고. 세. 서. 고. 세. 서. 고. 세. 서. 더 높은 곳에서 울리는 소나타. 심지어 차에 이렇게 빡세게 하는 팀 없을 거야 진짜. 아...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흔들이 흔들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원 앤 투 앤 따라가 따라가 찍어줬다가 점프 돌렸다가 모았다가 앞으로 뒤로 찍어 돌아와 점프 둘 다리 돌아가 헝 얼굴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익숙하지 않아 얘 울어요 진짜 호시야 부켜보자 진짜 부켜보자 지금과의 내 프린단은 잘하고 멤버들의 몽룡한 기도했지? ㅋㅋ 1. 3. 2. 3. 3. 3. 뒤로였지? 딱 춤을 추면 되는 게 아니야. 2. 2. 2. 3. 2. 3. 5. 5. 2. 3. 4. 4. 3. 4. 5. 5. 6. 6. 5. 5. 6. 6. 5. 7. 7. 7. 빅진이 형도 그쵸? 대박, 나이스. 불리니까 박자가 찍어주네. 형님 또. 그럼 해볼게요. 애들 흘릴까봐? 오 마이 갓. 걸릴까봐. 그렇죠? 처음 한 광고? 빠르게? 지휘에 미쳐. 됐다. 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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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이 나와. 그거랑 4도 같아. 아, 이거야. 음악이신 다음에 약간 좀 음악 관련된 좀 어떻게든. 그래서 음악에 그런.. 좀 강렬하게 나오는 거여서 되게 안무가 되게 좀 빡센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멤버들과 좀 되게 투합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힐업 분들이 열심히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지금 파리 갔다 와서 파리 오기로 왔습니다! 저희 집에 가보도록 해서 진짜 힘들어요.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봐요! 살다 보면 대각선! 시선! 웨이브! 기다려 보기! 따라나! 이거 아이오페! 따다! 디딕!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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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시흙! 세븐! 에잇! 아 이거 하고 싶었는데 하우스 안 하고. 아 하고 싶어? 너무 좋다? 잠깐만요. 찬진이 그걸로 해. 아 찬진이 그걸로 해. 아 그럼 나 그러면 하면 되겠지? 아 그렇게 해도 되나요? 진정? 진담? 진담! 나 너무 좋다. 마에스트로 앤 지 위에.. 네튼 맞춰. 이러랑 나랑 같이 마우는데? 마에스트로 앤 지 위에! 고생해? real sme이 fearsidorwritten?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있다가 너무 힘들어. 내가 할 때보다. 세상을 지휘해보자. 혹시 안 힘든 사람? 지금 시작하기 전에. 할 수 있어. 똑같다. 너무 좋은 것 같다. 할 수 있어. 거기도 안 맞더라고. 이거 할 때 두피가. 잘하는 거 아니야. 6, 7, 8, 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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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뜬. 오, 나이스, 나이스. 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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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뜬. 끝! 하고 가자. 그러면 우리. 빰빰빰, 빰빰빰, 빰빰, 빰빰이 아니야. 빰빰, 빰.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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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enix. 뿜간다! 뿜 jeunes 박연호lla 쇼boxYAN 누리, 붕괴, 붕괴, 붕괴! 비지올 예! 미소! oteserta here, 왜! 결정을 해야해. mediocre는 대개가 왜! 다 들lahnya 힘들어. 잘 들었어요 아멘 고생하셨습니다. 레드벨!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화면을 바꿨다! 이렇게! 화면 이제 인사이드 세뱀티 따당! 천재네.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와우 와우 오오 150에서 2년 정도 산에서 음악 공부 더 하신 분 같아 준혁 오빠 준혁 오빠 따라라라 따라라라라 따라라라 이럴 때 손만 맞출까? 마이스트로 그거로 하자 그럼 여기 일자로 만들까? 거울 모드로 본다고 생각하고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여기가 거기 줄 줄 때 퇴 퇴 내가 이거 할 때 이거 더 본건가? 이거 하는거보다 좀 앞으로 한거 거기 줄에서 명호가 맞춰주고 자 그 다음에 깨는게 이거야 아니면 이거야 이거야 약간 이렇게 했던거 같은데 이렇게 시선이 여기지? 여기가 맞습니다 약간 이렇게 되지 않아? 그거 잘못된거 같은데? 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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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라라라라 달라마라라 유옹 grade mans 여기가 좀 멀지나요? 아 까빠이이죠? 옆줄 맞나요? 네? 저 영준이가 오른발이 몇 번이에요? 가운데가 3번이에요 3번? 3번? 네 이번에 쿱스 형과 정환이 형이 함께한 13명 단체이기 때문에 또 열심히 준비를 해봤고 어때요? 멤버들 춤추는 모습 보니까 좋네요 멋있어요 이번에 쿱스 형이랑 저랑 파트를 하는데 데뷔 이후로 처음이에요 케미가 좀 재밌을 것 같고 정환 씨 오세요! 운동하고 재활 운동하고 계셨거든요 이번에 13명 단체로 컴백을 하게 되는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그래도 딱 멋있게 하고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멋있더라 이제 저희는 이만 퇴근을 해봐 마에스트로의 지휘에 맞춰 오늘은 뮤직비디오 전날 마지막 연습입니다 준환이는 염색을 했죠 뿌리만 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들! 아버지들! 2부에 있어요 Q. 어떻게 이렇게 꽝꽝 채우지 진짜? 새로운 걸로 바꿨어요 안무팀이랑 같이 해볼게요 근데 오늘 거 좀 마음에 드는 거 같아요 아멘 마지막 뮤비전의 연습을 끝났습니다. 2주 동안 짧기도 하고 수고했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열 중 넘치게 우리 멤버들와 댄서들 노력한 결과 내일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이팅!